코로나 19로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치킨업계와는 다르게 피자업계의 매출은 주춤한 모습입니다. 이 피자 회사들도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배달을 강화하고 매장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생존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배달음식의 양대 메뉴로 꼽히던 피자가 지금은 치킨에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피자업계 1위 도미노 피자를 운영하는 청우 DPK의 지난해 매출은 2,328억 원, 10년 전인 1,087억 원보다 11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치킨업계 1위 교촌 F&B의 매출이 1,441억 원에서 4,476억 원으로 210% 뛴 것과 비교하면 도미노 피자의 성장세가 약했습니다. 2,3위 업체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지난해 처음 경영 실적을 공개한 피자업의 매출은 1,197억 원을 기록했고 파파존스는 지난 10년 사이 연매출이 10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치킨업계 2위 BHC 치킨 매출은 565%, 3위 제너시스 BBQ는 10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피자업계와 치킨업계의 매출 격차가 커진 이유는 홈술 트렌드와 맞물린 치맥 열풍과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홈술 트렌드, 특히 홈술로 맥주를 즐겨 마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홈술을 하는 경향이 더욱 늘었어요. 그런 경우에 홈술과 치킨이 잘 어울린다, 이런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피자가 가격이 조금 비싼 것, 이것도 역시 치킨을 더 많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피자업체들도 활로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지난달 피자업계 가운데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피자 배달을 상용화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향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배달에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피자웃은 지난 5월부터 배달앱을 통해 8인치 크기의 1인용 피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혼밥족을 겨냥한 제품으로 애초에는 매장에서 포장만 가능했던 제품인데 배달로 서비스를 확대한 겁니다.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반포점에 200호점을 오픈한 파파존스는 오는 2025년까지 매장 300개의 운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피자업계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피자업계의 유ohner 피자업계의 유ter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